그것은 역시 이제 보청교의 민족독립운동입니다. 보청교의 민족독립운동. 일제가 폐망할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조선 독립을 예측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일본의 공문서 자료들도 보면 전부 다 예측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항상 독립 후에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것이 바로 이 보청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뭡니까? 보청교는 여러분의 교과서에도 등장하지 않고 어쩌면 보청교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일본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료에도 저 오른쪽 자료가 있습니다만 당시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1930년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수가 당시 조선 민족의 다수가 조선 독립을 이야기를 하고 보청교를 믿지 않으면 조선 민족이 아니다든가 이런 이야기까지 회제가 되고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보청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3.1 민족독립운동이 100주년이라고 했습니다. 100여 년간 사실은 왜곡되고 숨겨져 왔습니다. 이게 숨겨진 역사입니다. 전형적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건 그 100년이 걸렸습니다. 100년이 걸렸고. 그 100년이 걸린 것을 이제 일제강점기 민족종교에 대한 저는 자꾸 이제 식민주의적, 제국주의적인 편견을 조금 이제는 버리자는 겁니다. 이거는 보청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공과를 제대로 평가하자는 겁니다. 민족독립운동에 많은 역할을 했지만 그게 아까 여러분들이 봤듯이 김형렬의 활동 하나 정도 지금 나와있지 나머지는 전부 다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평가받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